청북교회의 세성전 건축이라는 큰 꿈을 주시고 친히 앞서 행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온 성도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감격의 순간이 드디어 이렇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밤낮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고 건축 기금 마련 바자회와 같은 일들을 통해 주의 일에 동참하고 진심을 담아 건축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덕분임을 알기에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세워진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며 또다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당이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고 놀랍게 새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의 행진을 힘차게 이어가는 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Nicky 백호 백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